수야, 이게 어떡해. 이거 기억나? 우리 매일 여기서 밥 먹었었잖아. 아버지가 쓰던 밥그릇, 네가 쓰던 수저. 어때, 똑같지? 수야, 나 좀 봐. 나 할 말 있다니까? 여기도 와봐. 우리 같이 심었던 수국도 그대로 있어. 수야! 약초했었잖아! 평생 나랑 식구 해주기로. 식구가 돼주기로 했었잖아. 수야. 우리가 변했어. 아니, 내가 변했다고. 여기도 다 변했었어. 근데 내가 다시 만들었어. 우리 예전에 같이 살던 그때 그대로 내가 다시 만든 거라고. 우리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.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. 미안. 미안. 안 되겠어. 왜? 왜? 그 멜파가 좋아서. 이만큼 독할 줄 그땐 놀랐었다. 하... 하... 너한테 가려고 했어. 그게 제 자리니까. 나... 근데... 근데 안 되겠어. 하... 나 천발받을 것도 알아. 나 너무 나쁜 거 알아.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. 내가 아까 syllab admin을 어떻게 aquelaater... 하... 미안해. ah..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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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